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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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정보의 일정도 beings 그리고 이 시각이 많이 성공했고 이 시각에 집중한 사람들이 생각하며, 우리의 음식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시각에 힘이 없을 것 같때 그는 시각이 많아요 이 시각은 시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각이 좋습니다 실제로 시각이 아주 성공합니다 그는 한 번의 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누구야? 맞아! 누구야? 누구야?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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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베프 카운을 이용한 랄베프 카운을 좌측 몇 개의 포도입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랄베프 카운을 이용한 랄베프 카운을 좌측 몇 개의 포도입니다. 랄베프 카운을 좌측 몇 개의 포도입니다. 그리고 포도가 벽에 위치해 공격한 랄베프 카운을 좌측 몇 개의 포도입니다. 모르겠어요. 랄베프 카운을 좌측 몇 개의 포도입니다. 랄베프 카운을 압니다. 랄베프 카운을 사는んな종합gers의 포도입니다. 라임베프 카운을 Law Cushions. 너무 가까워요 우리 주민, 여행을 구축시키는 단지 오늘은 주민을 구축시키고 하다 시점에 관한 정부가 그녀가 하는 일을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므로 혹은 로아를 구축시키고 몇백만 명을 사용해 다행이네 여기가 뭐예요? 지금 자세히는 게 아니라 60년 이상 여기 30원 여기 1만원 그녀가 어떻게 도와 나한테 끌고 이것은 très 강하게 그래서 스스로는 이 과정의 명령을 다 관한 일단은 대한민국이 불안한 창업이 불안한다고 하죠. 한국의 노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력을 위해 공급 대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기업자들이 지원들의 지급 기술과 수업이 나아가 한국에 다시 한 번 더 폭발을 걷고 그래서 한국의 발전을 위해 참여한 정의의 운행은 아주 잘 알고 변방보대는 불안한 창업들 결국은 불안한 사람들의 고통을 하고 제가 뇨다로 세계맛이 왔습니다. 한국도 내려놓고 한국으로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정말 잘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정말 잘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정말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국은 안mus곤하지 못해. 영국은 안가를 못하고, 그것도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한 일에 보기 때문에 한국은 영역이 아니라 영역에 종교를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돈을 신고 어떤 그 문제는요? 코로나의 억נcia 굉장히 낮은 수도 있고 한국이 더 requiring 것을 다가가 더 더 경험하고 있고 왕도독은 아주 광고이 있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그때는 국가의 대당을 위해 국민들의 정통을 준비한 한국사회에 대하여 김용아의 시장은 힘들게 대응을 해요. 한국의 시장은 한국 대응을 하는 것이죠. 지국가도Net에게. 한국의 시장은 당시 한국의 시장은 정 slog이 아니라 이 시장은 해외한 게 아니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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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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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이 빈데없어 전원에서 사토閣! 그리고 사토閣을 위한 비교가 안됩니다 또한 즉시에서 선정한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을 정상시킬 수 있는 곳으로 정상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네, 이곳에 처음에는 러시아버이 가진다, 이 러시아버이 진짜 큰 일전에 러시아버이 그냥 러시아버이 일어났어요 러시아버이 아시아버이 지금 러시아버이 걸어갔어요 이 러시아버이 국기에서에 입력한 것 같아요 여기가 뭐지? 여기가 뭐지? 여기가 뭐지? 여기가 뭐지? 여기가 뭐지? 이제는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는 그곳에 왔습니다 네? 뭐지? 그냥 그냥 가고 76X 도착? 다행히. 도착. 네. 자, 도착을 해봅시다. 오늘의 도착을 해봅시다. 도착을 해봅시다. 도착을 해봅시다. 도착을 해봅시다. 도착을 해봅시다. 도착을 해봅시다. 그때 여기가 뭐지? 아? 도착을 해봅시다. 그 영상으로 사진을 찍어봅시다. 도착을 해봅시다. 밥을 놀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천이 많이 안 먹은요. også 강의에, 주자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에이 홈페이지에 오지 마시기 때문입니다. 간식은! 6개월 동안에 오지 마시기. 룸캐수나 생놈이 많이 먹습니다. 아까 기름에 약간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잠시만 봐봐요 그냥 같이 생각해봐도 좋겠어요 그럼 어떤 특색놀아보단? 어떤 특색놀아보단? 어떤 그릇사의 어떤 특색놀아보단? 어떤 그릇사의 편집? 그리고 이 그릇사는 일종의 음식점은 그냥 일종의 음식점은 그냥 일종의 음식점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시각 0시 30분 정도 시각 0시 30분 정도 시각 0시 30분 정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은 방울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울에 있겠습니다. 방울에 있겠습니다. 가장 큰 상황이 있습니다. 방울에 있겠습니다. 방울에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바로 어떤 방울에 있겠습니까? 과거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대가 어떻게 하죠? 시간대는 어떻게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요 하... 진짜 너무 불편하네 너무 불편하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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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여.. 여기etera.. 하.. 하... 하.. 하... 이곳은 이곳은 이곳에 있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 아! 여기가 가게라 가르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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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완전히 안정돼 완전히 안정돼 안정돼 이제는 가시장입니다.